그리고 가까이는 못 갈 텐데 뭐 왼쪽 오른쪽이 있나요? 아니요 편하신 대로 자 조명이 가까운 쪽 하려면 아니요 이게 프로다운 거라고 이게 나쁘진 않아? 이게 괜히 하얘자 그런 거겠죠? 나만의 위안? 그림 같네 아니 소꾸만 살았어? 다주보니까 너무 용품이니까 약간 다시보기로 해서 네 그럼 엄한 데에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너무 예뻐요 좋아요 좋아요 무서웠을 거였지? 동아 나 누나 아니요 너무 귀여워요 요정 같아 요정 손 한 번 살짝 잡아볼게요 네 자 자 네 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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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한 좋아요 꼭 따라 8개 żenie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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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or detail 야 어? 아니야. 아! 아!!! 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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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~~ 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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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스터 촬영을 하니까 벌써 첫 방송이 다가오는 것 같고 너무너무 설립니다. 선배님들이랑 스태프분들 모두 모두 고생하고 계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는 그냥 체결해보겠습니다. 안 돼요. 아 이거 어차피 비만 들어오시나 깨끗해질 겁니다. 발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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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분만 했을까? 발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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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도 너무 예쁘고 사진을 너무 잘 찍어주셔서 배우들 서로 편해진 것 같아서 즐겁게 자연스럽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. 싸이코지만 괜찮아.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조만간 TV에서 뵙겠습니다. 너무 밝아. 잘 안 날 거야. 뭐 하는 거 아니야? 뭐 하는 거 아니야? 형은 어디 한번 해? 나쁜 남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